나름 매운 양배추 소금 오늘은 또 샌드위치 만들 건데요 이거 빵이 귀여워서 사봤어요 이걸로 살라미 넣고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식초에 아빠가 있어 수 vita에 полез 안이 있을거예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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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야채를 가지고 practicing 조금 아쉬운데 재료랑은 잘 어울려요 고다랑 살라미가 충분히 간을 내줘서 맛있어요 빵이 좀 퍽퍽하네요 이건 몰라 나도 그냥 오빠가 사줘서 쓰고 있어 바쁜 예사장님 언니 거짓기 여기 지나가서 약 두고 가 그냥 언니 뭐 먹고 싶어 나 너 먹는 거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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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해 나 떨리는데 잠깐만 잠깐만 여기 짠짠해 케이크 맞지 않냐? 어 이게 딱딱해 나는 괜찮은데? 그치? 오 안에 초코 나라님이 주신 돈으로 밥 먹으러 오랜만에 참치 먹으러 가요 오랜만에 참치 먹으러 가요 따뜻한 식사 짠 맛있어? 고추 멸치 멸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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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튀김 흔들리는 알박 속에서 igeAA 고춧가루 가방에 갔다 올게 여기는 충주 글램핑장이고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쉬러 왔습니다 실력을 상중하중에 나눠봐 실력을 상중하중에 나눠봐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줌에 앉았으니까 재밌다 짠 지금 열무국수랑 파전 점심 많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먹으려고 집에서 얼려왔어요 엄청나지? 총각 얼마나 먹을게요? 맘에 안들면 딴치 가라고 와우 시원하러 갈게요 다운 미치기 부터 뉴스를 만드는 중 저는 부터 포기 토지는거 아냐? 정말 맛있는데 뱃을 잘 못하는 중 나 믿어? 맛있다! 집형보다 난데? 불쌍한 남편 여기 와서도 이거.. 짠! 집에서 이불을 갖고 왔어요 저녁 바베큐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불을 갖고 왔어요 언제 익어? 올린지 얼마 안됐어 좀 된거 같은데 굿모닝 아침이 밝았구요 저희는 오늘 일부러 이천에 갑니다 오늘은 못놀아요 식당이 생크림 양념에 생크림 다진 고기 계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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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굿모닝! 아침은 들기름 막국수 만들어서 간단히 먹어볼게요 저는 김까노도 뿌려줬구요 먹어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고수 안넣고 김가루만 넣어도 되는데 저는 고수가 킥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들기름과 고수가 잘 어울려요 벌써 세번째 만들어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망가지는 거 아냐? 오늘따라 내 렌즈가 너무 크네 나왔지? 어 나왔지 저기도 트럼플도 없거든요 트럼플도 오니까 간이 비싸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약간 매워 어 약간 매콤하고 싶어서 진짜 맵찌해서 굿모닝! 오랜만에 솥밥 먹으려구요 오늘 초당옥수수랑 소고기 갈빗살로 솥밥 만들어 볼게요 렌즈가 좀 더 길어지게 멍지않을 만드시다가 두툼을 바르겠어요 정도를 끓입니다 어, Wet's 물고 cob 고기 고추장 과자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계란 계란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달큰한 초당 옥수수 맛이랑 버터 그리고 고기가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든든한 여름 모양식 맛 맛있어요 동complorts 골고루 골고루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컬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타르틴 베이컨이 샌드위치 빵 입점해 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이걸로 지금 프로슈트 플라타 샌드위치 만들게요 파는 스파이크 파는 스파이크 저는 부라타 넣고 샌드위치는 처음 만들어 봤는데 맛있어요 모짜렐랑은 또 다른 느낌? 그리고 빵도 오늘은 그냥 생으로 먹었는데 이거 다음에는 프레스 파니니 먹어볼게요 맛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프레쉬한 맛으로 먹는 샌드위치에요 맛있어요 저는 프레스 파니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레스 파니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레스 파니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